이 놈아, 어차피 다 부는 거야. 뭐 이렇게 죽이고 그래? 아, 사진대로 남아야 된다, 이거. 알겠어, 알겠어. 너 뭐 뭘 말입니까? 야, 너 몰라? 넌 참 다 죽여도 돼, 이거. 어? 아! 이래, 이래. 하하하하 제가 말입니다. 욕이 잘 안 되는 사람, 내 안 한대. 아,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에? 벗으라고. 아니, 무슨 말입니까? 그래! 아, 여기서 말입니까? 그래, 이 살인마야. 어, 사람한테 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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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. 알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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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알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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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저, 담배 피우기를 했어요. 이 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나 내일은 종로 네 거리에다가 물어볼 테다. 우리는 풍력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누구라도 붙잡고 한 번 물어볼 가을이도 있겠네요. 다른 하루야. 오후, 나랑. 오후, 나랑을 복부거든. 나중에, 지금 비싼 잡으려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집안할 땐 해준다. 아, 지금 이제 바퀴 작동은 고생 많았고 서울 가서도 일 잘 될 수 있습니다. 자,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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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살려둔 거 벌써 잊었어. 하다 물 사표 갈려야 되지. 골프 죽이던 골프장 날려버리지 그게 다 한국의 공작가야 여전히 저리고 말하고 최후한 사원은 10년 이상 내부에서 흔한다고 흔한 것 같고 여러 형제 실습도 받기 하면서 밖으로 터져가면 됩니다 안 되겠습니까? 나 수사본부 박형산들 이리로 오는 저런 발신을 주적 좀 부탁합시다 아무래도 범인 같으니까 꼭 좀 부탁합시다 이 얘기도 꺼내지 말아 생각하게 되시려 야 이놈들아 제발 뭐라고 마요 좀 해봐라 바퀴다 폭발을 날렸대요 지금 아장서에 잡혀있대요 나 이놈들아 예 하성수사님 김발장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 가지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한 식구끼리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inclus지 norm지 pista 네 네 해